자, 이제 네 분 남았고요. 아주 괜찮은데. 다음, 주세요. 송혜교 씨가 됐어요. 이거 데뷔, 누가 데뷔 뭐야? 세윤, 워낙 유명하잖아. 이거 알지. 진짜? 세윤. 순풍산부인과. 이거 무조건 있지. 시트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전에 또 있다고? 그 전에 있어요.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유노. 남자 셋, 여자 셋. 더 가세요. 여러분, 주인공. 주인공. 최수석 씨입니다. 8급. 박상원. 배용준. 아, 그거다. 아시죠? 신동춘자. 유노! 젊은이의 양지? 실패. 아니라고? 늙은이의 양. 오프닝, 저기. 늙은이의 양. 오프닝 때 우리 연희 씨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사랑. 국민 첫사랑? 국민 첫사랑. 아이고. 그렇죠. 태연. 첫사랑.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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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노, 유노 또 놓칩니다. 우리 유노 씨 또 놓쳐요. 얘기를 다 해 주고. 첫사랑의 드라마가 있나? 첫사랑 되게 유명한 것 같아. 첫사랑 이 작품이 유노에로 남았습니다. 유노에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냥 놀러오는 것 같아, 종현이. 그냥 사귀어갈 때마다. 조현 씨. 어메. 맞춰야지. 종현 씨가 작품 생활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했어. 오래 했어요. 종현. 아, 종현. 종현. 종현 씨 얘기하세요. 종현 씨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자, 유노, 유노. 유노. 유노, 유노. 혹시 내가 맨땅의 헤딩? 그게 데뷔해요? 저는 있겠지. 맨땅의 헤딩이 데뷔해요? 맨땅의 헤딩. 같이 작업했던, 후에 작품 같이 했던 거요? 아, 데뷔작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정올라. 아, 정올라. 아, 맨땅의 헤딩이 데뷔작이 맞습니다. 근데 유노 형. 역시. 형도 데뷔작 아니에요, 이거? 시트콘 빼고 데뷔작 맞지. 아니.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내가 웃음이야구? 허거스 감독이 잘해줘. 형. 애는 완전히 깍두기고. 야, 아침부터는. 야, 야. 야, 공분아. 출연식 문제를 내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도 내요, 우리. 아, 야. 아니, 유노 씨 맞지, 왜 그래? 아, 제가 나왔던 영화예요? 왜 재영아만 데뷔 맞지? 근데 맞췄잖아요. 네, 네. 다음. 아, 이런 건 곤란하죠. 다음 배우. 아, 이분 많이 삐지겠는데요, 못 맞히면.